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불법 무기 또는 통신장비 등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타운십 행정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반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최근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에서 불법 무기들을 밀수하고 있어 이 불법 단체들과 관련된 무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 22년 중간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미얀마 태국 국경무역은 수출 5억 4,509만 달러와 수입 3억 1,953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1억 9,510만 달러가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무역량을 기록한 국경무역 게이트는 미아와 뒤로 4억 7,86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 태국 국경무역 게이트는 7개로 미얀마 수출품은 주로 농축산물이 있으며 수입품은 음료와 원단, 오토바이 및 관련 부품, 건설 자재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세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 세무소 납부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 납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세금 신고 이후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아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세무소로 문의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제 미얀마 외국인 상공회의소들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기획재정투자부 틴툰나잉 장관은 국가관리위원회 대외투자관계부 아웅라잉우 장관과 미얀마 상공회의소, 제 미얀마 해외 상공회의소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 있는 호주와 중국, 한국, 태국 상공회의소들은 국가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이는 국가관리위원회를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으로 반쿠데타 운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장관은 국가관리위원회에 협조하는 것에 대해 미얀마 상공회의소에 실망을 하였으며 해외 상공회의소들의 협조는 그들이 정권을 안정화를 시켰다는 환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언론인 존 리우는 보도를 통해 지난 11월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와 국가관리위원회 간담회를 가진 것을 지적하며 현재 미얀마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국가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CRB 비키바우만 이사는 기존에 있는 법규에 따라 책임값 있게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선 수출입 규정, 비자, 공장 점검 등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규제하는 기관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가관리위원회와 더 적극적인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평판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9년 수출대금을 법인 외환계좌로 결제받지 못한 수출업체 356개에 대해 2021년 12월 30일까지 입금 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미 중앙은행은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통해 2019년 수출대금 미수업체를 통보한 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출대금을 미수금된 수출업체는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와 수출입 면허증, 거래계약서, 세관신고서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미얀마 중앙은행 외환관리부로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면 확인 후 수출대금 미신고 업체 목록에서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만달레이지어 국경안보부는 만달레이 무쇠 도로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통제 체크포인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추가되는 지점은 6개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무역 폐쇄로 인해 트럭 2천여 대가 운송을 할 수 없다가 재개 이후 갑자기 운송 차량들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되는 체크포인트에서 통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달레이 무쇠 도로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에서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무역업체 및 운전기사들은 방침에 따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양곤 롯데호텔에서 코로나19 신호판 백신 구매 및 생산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체결식에는 미얀마 코로나19 백신 생산감독 중앙위원회 찰립단 위원장과 보건부 데카이민 장관, 흘라소 양곤주지사, 주미얀마 중국대사관 체나이 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하기 위해 백신 공급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며 현재까지 미얀마 정부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신호판 2천6백만 회분을 구매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신호판 백신은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중국 신호판 생산 기업인 차이나 내셔널 바이오텍 그룹의 지원을 받아 신호판 백신 천만 회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여 미얀마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백신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보석박남회 중앙위원회는 2021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내피도에서 개최한 2021년 제2회 미얀마 진주 및 보석 경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남회에는 공개 경매 방식으로 옥 780세트와 진주 330세트가 공개되었으며 국내외 보석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옥 622세트와 진주 330세트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1964년 처음 개최하였던 미얀마 보석 경매는 지금까지 114회가 진행이 되었으며 그 중 19차례는 미얀마 짜수로만 진행이 되었고 이번 박남회에서는 외화로만 판매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미얀마 상무부는 식용유 제조 및 수입 유통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식용유 제품에 미얀마어 표기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019년 미얀마 소비자 보호 온 공지에 따라 모든 식용유 제품에는 상품 유형과 크기, 부피, 수량, 제품 보관 방법 등의 정보가 미얀마어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위 표기는 미얀마에서 사용되는 비스와 짰다 등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발효된 이 조항은 미얀마에 유통하는 공산품들에 대한 의무 표기 규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령 발표로 관련 업체들은 2022년 6월까지 모든 제품의 미얀마어만 표기 또는 다른 언어와 함께 표기를 해야 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선 2019년 미얀마 소비자 보호법에 일거하여 저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일부 식용유 제품들은 식용유 또는 식물성 식용유 등의 표기 외에는 라벨 없이 유통이 되고 있어 미얀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라벨 표기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 22년 회계연도 12월 17일까지 미얀마 무역량은 약 60억 4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작년 동기 약 65억 900만 달러 대비 약 5억 400만 달러가량이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30억 6천 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2억 3천 1백만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9억 3천 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2억 7천 3백만 달러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주요 수출품은 농축산물과 광물, 축산물, 완제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공산품과 CMP 원자재, 소비재 등이 있습니다. 12은행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모든 예금 계좌에서 신규 입금에 대해선 현금 인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은행 전 지점에서 모든 계좌에서 입금 및 송금된 금액은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12월 15일 이전 잔고는 여전히 2주의 1회 번호표 발급을 통해 제한된 금액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30명 중 4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12월 14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두바이발 미얀마 입국자들로 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중 3명은 무증상이며 1명은 이상 증세가 있긴 했으나 바로 진료를 받고 회복 후 격리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